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닉스 키보드를 드립니다. 오 야 종국의 눈이 나왔네? 트랙도 나오고. 오 야 종국의 다른 트랙 나왔어. 이게 시나리오에 있는 거잖아. 이거 이름 뭐야? 근데 이 트랙 이름 뭐야? 신한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고? 와 능력자다. 와 오라무제. 와 오라또 문제 나왔어. 대박. 야 캐릭 문제 주는데? 뭐야? 종국에 캐릭 문제 주고. 와 대박. 뭔데 이거? 야 마술 10학년에 블랙 비틀 있어. 대박 사건 이거 한번 해봐야지. 여러분 종국 카트에 블랙 비틀 뽑을 수 있습니다. 야 쭉쭉 빠지는데 갑자기? 블랙. 와 개빠진다 블랙. 미쳤다. 미쳤어. 존나 빠지고 있어 블랙. 아 좋았는데 타이밍 이거. 타이밍 개좋았는데 방금 뭐 꼽았지? 아 펜 나왔네. 무제. 존나 아깝다. 이 펜 무제한이 있었으면 이거 골드 칸이었는데 거의. 자 여러분들 일단 중카에 지금 일단은 이렇게 대만 카트처럼 시상의 그 마술 지팡이가 나왔고요.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카에도 이번주나 다음주 중에 마술 지팡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모으신 코인을 풀 때가 되었습니다. 야 코인으로 마술 지팡이 사진 하는데? 이 트랙이 나왔거든요. 이게 트랙 이름이 일단 시청자분께서 알려주셨는데 한카에는 아직 안 나왔어요. 이 중카에는 트랙이 두개가 나왔는데 두개 중에서 한개가 다르네요. 이거는 한카에 나왔는데 이 트랙이 없습니다. 맞죠? 다른 트랙이 나왔죠 한카에는. 여러분들께서 미리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거 여러분들 시나리오에서 해봤을 거예요. 어 시나리오에서 해봤어. 근데 이게 아이템맵이야 아이템맵. 이 트랙 이름은 뭐냐면 신화 꺼지지 않는 불꽃. 한카에는 신화 꺼지지 않는 불꽃이래요. 그리고 중국어로 이름은 정글뱀의 늪이야. 정글뱀의 늪이래요. 정글뱀의 늪. 자 달려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나오는 트랙 순서가 조금 틀렸네요. 이 사람 중 카드 안 나요 또. 이거 아이템맵이지. 이거 무조건 아이템맵이지. 스피드맵이 될 수가 없어요. 너무 쉬워가지고. 정글뱀 타고. 뼈웅. 이거 뭐 시나리오에서 여러분들 보셔가지고. 우리가 이걸로 할 거는 뭐냐면 매파홈이나 먼저 해봤으면 될 것 같아요. 스피드맵이 너무 쉬워요. 스피드맵 될 수가 없어. 그새 lee ripped. 아이고. 닭 뱃게 할 수 있다. 으아... 저거 머리를 찍히면 아프겠다. 우빽이 깨리겠는데. 우리 아이템 유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주나 뭐 아무튼 나오지 않을까 이번주나 제가 봤을 때 일주일에 하나씩 일주일에 하나씩이나 2개씩 공개할 것 같은데 아니면 2주에 한번 나울트럭이 한 3개 정도 남았죠 이제 5개 나오지 않나 시나리오에서 해봤었겠네 거의 미리 나오는 트랙은 미리 체험이네 완전 자 여러분들 뭐 이렇구요 트랙은 대충 뭐 이거 한 1분 10초대 나오지 않을까 1분 10초나 뭐 1분 몇초대 한 5초 6초대까지 줄여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시계벽에 부딪혀 더욱 잠재네 여기는 아 빠지는데 아이구야 오 빠지군요 지금 그럼 아까 거기를 밀어서 옆밑에 데려가볼게요 이렇게 다시 밀어가지고 반대쪽을 밀어야겠네 반대쪽을 밀어보시오 와 재미로 여기서 아 뭐 없다 그럼 이번에는 요쪽으로 요쪽으로 와주세요 요쪽으로 해왔고 요쪽으로 지름길을 타주세요 아시겠죠? 일로와주세요 요기에 또 밀면 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올라와주셔야 돼요 위로 그렇지 밑으로 내려와야지 그렇지 아 빠지네 잠깐 거기 가만히 있으세요 내려오시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세요 요기에 뭔가 있거든 맞죠? 요기 안 밀어보세요 길이 있거든 길 따라 한번 가보죠 하나 둘 셋 빠진다 없네 와 이맵도 랩탐홈 망했는데 이거 거의 진짜 랩탐홈 포기를 안하는데 와 이건 없어 진짜 오 야 잠깐만 여기 뭐 있는데 야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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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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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아직 아직 모른다 어? 잠깐만 여기 뭔가 있는데 잠깐만 뭐 길 있잖아 여기 맞지 아니구나 길이 아니구나 길이 두꺼워서 안 밀어질까? 아 진짜 다 뚫었다 야 이거 맵 진짜 맵 야 들어갈 수 있는 거 다 뚫었어 진짜 없어 없어 원래 여기 안에 들어가져야 돼요 밀면 빠져 그냥 여기 한번 밀어봐 어? 잠깐만 어 안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오 찾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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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만 밀어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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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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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기만 하면 돼 아 근데 잠깐만 찾았어 찾았어 안 빠져 안 빠져 맞지 아 이게 형님 형님 형님이 대보세요 형님 밀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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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어보세요 자 어떻게 밀어냐면요 알려드릴게요 형님 형님 차 대보세요 자 어떻게 밀어냐면요 어떻게 밀어냐면요 자 그치 어루벨 이렇게 형님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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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ovided 마무리 자 형님? 형님 차 뒤로 빼세요 야 있어 있어 뭔가 있어 저거 들어갔어 지금 안에 봐봐 봐봐 저 지금 자 오케이 오케이 아시겠죠 형님 그렇게 밀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형님 똑같이 아니 잠깐 그렇게 밀거에요 아니 뭐있어 아니 뭐있어 지금 형님 그렇게 밀면 또 지금 차가 아니요 형님 그 차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형님 차 반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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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향 반대로 아니 형도 앞으로 같이 가면서 밀어야 돼요 형 차 반대로 방향 반대로 아니 형님 요렇게 밀어야 돼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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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밀어야 돼 차를 요렇게 요렇게 형님 그렇게 반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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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세요 반대로 돌리세요 언젠간 성공하겠어 얘들아 기다려봐 도와주는 눈이 없어 어쩔 수 없어 답답하더라도 좀 기다리세요 언젠간 성공할 거야 믿는다 밤샌다 씨부레 형님 그림으로 설명 갑니다 자 잘 보세요 자 방송 보십시오 형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자 그러면은 카트가 있어요 카트가 카트가 제가 이렇게 대화선으로 해요 이게 앞대가리야 앞대가리 앞대가리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데 형님이 차를 지금 방향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맞죠 형님도 앞대가리 이거는 틀린 거예요 형님도 차를 이렇게 해야 돼 앞대가리 앞대가리가 이렇게 와야 돼 그래서 형님이 이쪽으로 같이 같이 가야 돼 같이 나도 이쪽으로 가고 오케이? 아시겠죠?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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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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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오케이 좋았어요 그냥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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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행이다 일단 이해했어 이해했어 오케이 됐어 됐어 뭐야 나 아까 저분은 들어갔잖아 얘들아 저 형님 아까 들어갔는데 왜? 나는 왜 안 돼? 아 왜 계속 안 밀어지지 형님 계속 앞으로 오셔야 돼요 아니 왜 차를 자꾸 빼요 형님 빼지 마요 한번 꼽았으면 빼지 마세요 남자밖에 없습니다 형님 빼지 마세요 차를 제발 그냥 계속 들어오세요 형님 차 벽에 붙어있으면 됩니다 형님 계속 그렇죠 그렇게 계속 붙어있으세요 가만히 알겠죠? 그럼 밀어줘요 계속 붙어있어 그렇지 아 근데 앞으로 오셔야 돼요 형님이 계속 붙어있으시고 형님 밖고 가만히 있으세요 안에서 예 그래야지 예 아 오케이 차를 이제 앞으로 이동 오케이 좋아요 잘하고 있어 다시 다시 차를 앞으로 이동 자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빼지 마 가서 아 근데 형님 아까 들어갔잖아요 맞죠? ㅇㅋ 뭔가있어? 봐봐 내가 여기 뭔가있다고 했잖아 ني 이거 진짜 힘들게 들어왔어 얘들아 여기서 이제 빠지면 안 돼 잘 찾아야겠다 봐봐 이거 뭔가 있다 있잖아 얘들아 이 안에 들어오면 천천히 드디어 살았어 형님 나이다이 잘했어요 뭔가 있어 이거 봐봐 내가 있다 있잖아 이 안에 뭔가 들어가질 것 같더라 와 이걸 또 이렇게 찼네 천천히 이동하자 천천히 답답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거 굉장히 힘들게 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천히 이동합시다 야 빠져 요기 빠져 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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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기라이 아 시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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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